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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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영에 왔습니다. 여기가 선봉 뭐라 그랬지 더담 선봉으로 왔는데요 물이 옥색이다. 지금 배를 타고 저기로 가겠네. 유람선 타는 곳도 있고 돌아다니면서 마을 탈 수가 있어요 1박 2일 배틀트립 촬영기였어요 도담 3봉 말이다 안녕 말 진짜 크다 와 얘는 발색말 얘는 우와 진짜 머리 크다 3개의 봉이 있다는 거죠? 도담 3봉인가요? 맞습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잘 보이네 이제 유람선과 모터포터를 탈 수가 있고 멀리까지도 간다 유람선 B코스 A코스 쫙 있네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양 구경시장에 왔는데 이 앞쪽에 물이 다 얼었어요 호수가 대박 왜 이게 다 올 수가 있지? 날씨가 그렇게 추운 게 아니었는데 구경시장 구경 오세요 여기 TV 출연도 많이 했네 환영에 진입했습니다 여기 빵집 아 이 빵이 저렇게 싸네 음 싸다 오 맛있겠다 아 네 네 네 여기 여기 이거 아파 여기 아 드셔보세요 아 우리 진짜 지금 먹어봐야 돼 왜냐면 사람 놓고 중도 없잖아요 빨리 드셔봐요 기가 막혀요 깜짝 놀라지 말고 저희 일반적인 물가기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? 아 우리 우리 선남선남 커플들 이거 방금 나왔는데 한번 드셔봐요 약간 놀래요 뭐요? 오엄마요? 네 천천히 오래 씹어야 돼 그러면 우엄이 싹 올라와야 되니까요 천천히 오래 씹어봐요 엄청 맛있네요 아 맛있대요 맛있대요 상태도 맛있대요 이게? 네 전에 그때 구경시장을 딱 깃해놓으셨어 네 네 유명하더라고요 아 그래요? 네 상태도 유명한 줄은 몰랐는데 네 네 이후라기 종류에는 저희가 다섯 종류 나오시고요 네 일단 크림치즈 오리지널 풍마늘 크림치즈 고구마 커스타브 크림 마늘빵 크루아스 마늘빵까지 지금 다섯 종류 나와요 네 오우 오우 깜빡 마을 옆에 붙어있어요 어떤 모양인지 잘하죠? 와.. 양 많다 또 항냉이 막걸리 1000ml짜리 2개 5,000ml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카페 산 카페 산 카페 산 카페 산 카페 산 이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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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사진을 찍으면 참 잘 나올 것 같은데. 아쉽지만 월요일 정기 휴일입니다. 단양적성에 왔는데요. 여기 주차장인데 국가재정문화재 사적256호 저기 멀리 보이는 곳이 멋있는 적성. 쭉 가다보면 적성을 올라가는 길이 보이겠죠? 돌계단을 지나면요. 꽤 여기가 계단이 있습니다. 그래서 너무 연세가 드시거나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못 올라옵니다. 설명이 있네요. 이쪽 길을 쭉 따라가면 적성, 지금 여기가 적성 윗길이에요. 그래서 여기 주변 풍경을 보시면. 와... 와... 걸어가다보면 저 멀리 보이죠? 평일이라 그런지. 너무 사람이 없고 잔잔하네. 아주 여유있는 관람이 되겠습니다. 자아... 지롱삼촌 2박 3일의 일정을 이틀 밤 잔 이수호텔 너무 좋았습니다. 안에 가족탕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게 몸짓이고 온천수에 담궈보십시오. 여러분도 이제 돌아갑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. 안녕~~ 안녕~~